구성품과 디자인을 살펴보면 먼저 땡큐 카드 간단한 한글 사용설명서 보증서 포함이구요 마이크 오디오 분배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크 음소거 기노 있는 리모컨 금독음 된 A타입 USB 단자에 벨크로가 포함되었고 노이즈 필터도 달려있는 직조 재질의 케이블 이구요 분리가 가능한 3급 마이크 편지를 벗겨보면 일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구요 본체를 살펴보면 밴드 부분에 별다른 로고는 없구요 쿠션감은 일반적인 수준 약간 단단합니다 반면에 패드는 상당히 푹신합니다 레저는 상하로만 각도 조절이 되구요 수입을 기능 같은건 없습니다 밥쇼 H프로라고 되어 있는 금색 금속 부분이 길이 조절이 되도록 되어있구요 바깥쪽도 레저 커팅된 금속 재질 아래쪽에 일체형 리모컨이 달려있는 케이블 볼륨 조절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있는 스위치가 있구요 역시 직조 재질 4급 커넥터 구요 이곳에 리모컨을 연결해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pc 연결할때는 분배기를 이용해 연결을 하구요 마이크는 케이블 옆쪽에 꽂아서 극도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마이크는 연결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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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